친척 누나를 추행한 20대 남성이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지만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A씨는 지난 2020년 3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제주에서 열린 친척 결혼식과 이모집 등지에서 이종사촌인 B씨를 4차례에 걸쳐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친근감의 표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어렸을 때부터 이모집에 자주 가서 피해자와 장난을 자주 쳤다. 가족들이 모두 있는 앞에서 신체적인 접촉을 한 것이다. 성적 욕망으로 한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한 신체 부위와 횟수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사촌 관계인 점을 이용해 친근감을 표시하는 척하면서 성적 욕망을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